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자기 생각에 매여서 온전히 해방을 받지 못한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이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권적인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어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나오신 분 잠깐 손 좀 들어주시죠 네 안 계시군요 네 안 계신 분 안 계신 날도 있어야죠 혹시 말씀 듣는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메모해 놨다가 이따가 식사 후에 나눔을 할 때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냥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좀 풀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토보 에클레시아는 블로그가 있어요 제 블로그가 있고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글도 읽어주시고 글도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세기 38장 1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 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켓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를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오늘 그 38장은 30절까지 있죠 사실은 30절까지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오늘 전부 해야 돼요 날이 새더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모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나눠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유명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입에 오르기는 좀 힘든 이야기죠 그죠 시아버지 다말과 맞아요? 틀려요? 내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지금 집중을 안 하시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몇 명 태어나요? 두 명 쌍둥이 두 명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이 세상에도 있을까요? 참 민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유다가 가난한 사람 수하의 딸을 아내로 얻어서 세 아들을 먼저 낳죠 오늘 말씀 내용이 그렇죠? 유다가 아내를 얻어서 세 명의 아들을 먼저 낳아요 그랬는데 그 장자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이죠 다말을 장자에게 줬는데 큰 아들이 아이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못 가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 바로 밑에 있는 둘째에게 다말과 다말 사이에서 아이를 좀 가져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둘째의 이름이 누구죠? 오난이죠 오난 그런데 오난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어렸었나 봐요 그래서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장성하면 그때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큰 아들의 그 씨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았죠 결국은 유다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자신과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죠 무엇으로 변장을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한단 말이에요 창녀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하는가 이 일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에구 이렇게 망측한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망측스러운 일이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런 걸 기록할 수가 있냐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더 망측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잘 아시네 거기 한번 볼까요? 그 롯과 두 딸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19장 35절이에요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7절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합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합의 조상이오 38절은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배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문 자선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두 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스토리가 도대체 이 땅에 있을 법한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 이야기로 들으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게 진리라고 그래 그걸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스토리를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다니까 그 속에 그걸 훈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걸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이 사건만 보게 돼요 사건만 내 삶만 보는 거예요 내 삶만 보면서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팔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게 재미로 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사실은 롯은 율법 성전이라고 말하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성전이잖아요 아버지니까 그 율법 성전이에요 성전과 큰 딸 큰 딸이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큰 딸 큰 딸 무합을 낳습니다 무합 이게 뭐냐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큰 딸은 항상 두 딸 중에 큰 딸은 율법이에요 그것도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행위언약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언약이다 우리들이 전부 다 여인입니다 우리들이 여인인데 신부예요 교회라고도 합니다 신부인데 우리는 신부인데 처음에는 어떤 신부냐면은 행위언약 측면의 그런 신부예요 그래서 큰 딸은 항상 잘못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은혜언약의 신부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은 항상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둘로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작은 딸이 배남미라고 하는 의미의 그 아들을 낳았어요 배남미가 뭐냐면 내 백성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으로 보셔야 돼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유다의 첫 번째 아내가 있었죠 유다가 가난에 와서 첫 번째 아내를 얻었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죠 그 아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행위언약이란 말이에요 행위언약 하갈과 사라 이야기 아시죠? 하갈 같은 그런 역할로 그 첫 번째 아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누가 돼요? 타말이잖아요 타말 타말은 그럼 무슨 언약이 되겠어요? 은혜언약이죠 은혜언약 그러면 우리들도요 그 수아 그러니까 유다의 첫 번째 딸이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름은 안 나오고 수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등극도 안 되는 거예요 행위언약의 그 안에는 성경이 기록도 안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그 아버지 이름만 밝히고 있죠 수아 수아라고 하는 그 수아의 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수아의 딸은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말은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신부고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내 수아의 딸 아내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죽죠? 두 아들이 죽고 다말을 통해서 몇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아의 딸 그 첫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세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는 남잖아요 안 죽고 그러면 다말에게서 난 두 아들과 합하면 몇이 되는 거예요? 셋이죠? 그러면 누가 장자가 되죠? 셀라라고 하는 수아의 딸에게서 난 그 막내 아들이 장자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바뀌는 것을 여기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고 찾아 막내가 거꾸로 장자가 돼요 항상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정신을 좀 다른 날보다 바짝 차리세요 길을 잃어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려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결론은 뭐냐 이게 다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처음엔 내가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이스마일이 하갈의 아들이었죠 종의 아들이잖아요 종의 아들 그와 같이 우리가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종으로 시작해서 아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그것 딱 기억을 하세요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처음에 종이었는데 아들로 되는 것이구나 그거 그래서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인데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죠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영생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육신의 생각 내가 영적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떤 생각을 살고 있냐면 땅의 관점으로 살고 있어요 땅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 벗겨내기 위한 과정이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광야생활이라고 합니다 광야생활을 옷을 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빤다 말씀을 빠는 거예요 말씀을 영생의 말씀만 드러나게 나머지는 전부 다 다 빨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러니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 있는데 이것을 물리쳐 달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할 기도가 없다라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땅 문제만 내 땅 문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땅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걸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땅 문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것이 악인 거예요 악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 문제를 땅 문제로 안 보면 되잖아요 다른 문제로 보면 되죠? 영점 문제로 보시라 이거예요 영점 문제로 그러면 악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 과정이 어마무시해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두 번째 날로 봤다면 이번 주 38장은 전부 다 셋째 날에 속해요 셋째 날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살아나는 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우리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이제 그 후에 라고 그랬죠 이 앞에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스토리로 끝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중간에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난주까지 그 둘째 날이었단 말이죠 요셉이 이 구덩이에서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스토리라면 홍해를 건너오면 가난에 도착하죠 도착하면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하는 셋째 날에 대해서 스토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나온다고요 밑도 끝도 없이 이 사건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의 순서대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정확하게 순서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그 후는 스토리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베트, 베에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 베레시트 알죠?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뭐예요? 베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그 다음에 레시트는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태초가 베레시트 태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이 베 여기서는 베가 먼저 나와요 뭐뭐 안에 베에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트는 뭐냐면 어떤 때를 의미합니다 어떤 정해진 때 베에트 하이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우 이게 후는 뭐냐면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히 그 후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정해진 때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때 안에서 이제 사건이 전개되겠다 이런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다 있어요 우리도 우리들도 다 각자에게는 정해진 때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이 정해진 때 아무 때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어요 형제들에게서 떠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떠나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때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무슨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는 때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때는 항상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때가 우리는 모르죠 나의 때가 언제일까 그러나 성경은 네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 나오는데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이어야 돼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헛되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내일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음 푹 놓고 가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게 은혜 받을 만한 때로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읽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고 읽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고 이래야지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설거지 하겠다 어떤 분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혼자 말하고 있다 그래도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짠하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대표로 그 형제들의 대표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 사실은 형제 전체에 연양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열두 형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유다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곧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형제들을 떠나서 그분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들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아둘람이 뜻이 뭐냐면 백성의 공희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이다 공이 공이롭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이 누가 피신해서 갔느냐 다이시 그랬죠 다이시 그러니까 다이시 피해서 어떤 동굴로 갔는데 그 동굴 이름이 아둘람이었어요 그 부분을 좀 볼까요 사무열상 2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온 사람들이 뭐예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환란당한 사람 모든 이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 우리들이 환란당하고 빚진 자며 마음이 원통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이시는 그들의 머리가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이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로 여기서 예표로 주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한 자들은 400명가량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의 400 400은 딱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모여든 우리들 그분의 백성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의 몸 된 교회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둘람은 아둘람은 공의로운 곳이다 그 아둘람 굴은 천국이에요 사실은 아둘람 굴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아둘람으로 갔으니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누구와 가까이 지냈다고 하냐면 히라라고 그랬어요 히라 히라는 귀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찬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도 좋은 이름이고 히라도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와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 것은 유다도 그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가난한 사람 수하를 수하의 딸을 자기 아내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둘이 하나 되어야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 누가 보금에서도 눈을 보고 계시지만 율법과 보금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율법은 버리고 진리 안으로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사실 진리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율법이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의 육신의 생각도 율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세상도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 수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딸 이름은 이 사람 딸 이름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중요하지 장인이 중요한가요? 그런데 장인 이름만 딱 넣어놓고 아내의 이름은 여기 등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수화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수화가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다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무언가를 진짜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수화는 그러니까 수화의 딸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유다의 진짜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진짜 아내는 다말인데 사실은 다말과 하나가 되기까지 이 수화의 딸 가짜 아내라고 보면 돼요 가짜 아내는 그 가게 하는 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가난한 사람 수화 수화의 딸 유다의 아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3절 했죠 그러니까 수화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율법을 의미한다면 수화의 딸도 그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언약의 성도라고 보면 돼요 유다의 첫 번째 아내는 율법 아래에 있는 행위언약이다 교회는 교회 성도는 성도가 맞는데 행위언약으로 아직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아직 붙어있는 그런 성도를 의미한다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 첫 번째 아내 수화의 딸과 결혼해서 난 그 세 명의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의 하갈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종 이스마일이었죠 이스마일을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세 아들은 종이죠 종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3절을 3절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원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 세 아들이 낳다라는 말씀이에요 L 첫 번째가 L이에요 그런데 L이라고 되어 있는데 L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또 L라고 썼더라고 그러니까 원어에도 L이에요 L가 맞는데 L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잘못하면 L가 맞아요 L는 무슨 뜻이냐면 L는 무슨 뜻이냐면 경계하다 자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각하고 경계하고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는 회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회계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죠 전부 다 내가 원래 처음에 영적 장자였죠 장자로 태어나죠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회계하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차자가 진짜 영적 장자로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계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L는 자각하다 회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난이 있죠 오난 오난은 뭐냐면 힘세다 강하다 이런 뜻인데 이 오난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벤은 뭐냐 실패로 끝난다 헛되게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난도 사실 종의 자식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로 끝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죽어서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정말 죽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가 장자로 죽고 차자로 살아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나쁜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다음 절 보면요 이 에르를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죽였어요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악화돼요 그냥 그냥 악화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셀라는 뭐냐면 청원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청원하다 요구하다 뭘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거죠? 이 구하는 자예요 뭘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죠 셀라는 성령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을 낳을 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십에 있었다고 그러죠 거십이 뭐냐면 캐지부라는 단어인데 거짓이다 속이는 자다 또는 위조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을 낳은 것이 거십인데 이 세 아들은 거짓이고 위조됐고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 거십에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속이는 자여 위조된 자여 거짓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죠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유다의 세 아들은 모두 비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마리더라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는 항상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죽는 존재죠 장자 애를 위해서 다마르를 데려왔습니다 다마르는 다마르 뜻이 뭐냐면 종료나무라는 뜻이에요 종료나무 똑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다마르 다마른 원어로 보면 타마르 이렇게 돼 있어요 타마르 이 종료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종료나무가 종료나무가 어떤 의미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0편 92편 12절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러니까 다마른 다마른 벌써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신겨있는 종료나무 은혜원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원약 그래서 우리들이 다 전부 다 은혜원약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우길 사람은 우기셔요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밑도 끝도 없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죽였다고 하는 단어가 무트입니다 무트 무트는 이 시브리어로 무트는 헬라어로 말하면 다나토스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정말 그 육체를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트는 진리로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나토스는 진리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상에서는 진짜 죽은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죽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회개시켰다라는 의미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회개가 뭐예요? 주님 나 잘못했어요 부모님을 속석했어요 그것도 잘못했지 근데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보이는 대로 살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기분 나쁜 대로 기분 나쁘고 보이는 대로 누가 나에게 좋게 말하면 그게 좋고 나쁘게 말하면 싫고 보이는 대로 그냥 육감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 때문에 악한지는 여기서 나타나지 않죠 무조건 그냥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왜 죽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죠 왜? 장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장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랬잖아요 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이에요 눈 눈 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볼 때 악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하다는 것이죠 전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엄청 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 악하다 그런데 왜 악하냐 여호와의 눈은 사실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그래요? 너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죠 이 중심이 뭐냐면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의 생각이 악하지 않고 선한 그런 그런 마음을 보면 악의적으로 하지 않아서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지 이런 차원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단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그러면 땅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그냥 살면 되죠 하나님이 뭘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나라와 그 위를 구하라 또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걸 구하여서 그걸 받으면 그 생명만을 받으면 진리를 받으면 너의 땅의 문제도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왜? 하늘로 올라갔는데 꼭 거기에 또 생각하지 그렇게 하면 이거 해결될까? 그럼 그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안 죽으면 해결이 안 돼 좌우지간 항상 땅에 있어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장자 에르는 여우와의 눈과 육신의 눈과 이렇게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우와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장자는 육이에요 육 그러면 육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에르를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왜? 이 장자는 항상 보이는 대로만 살았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았거든요 그걸 나쁘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악이 딱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제 그 장자가 죽으니까 씨가 없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찾아 오난에게 오난과 그 형수에게 합방을 해라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씨를 있게 하라 이거죠 사실은 여기 창세기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의 조항은 나타나지 않죠 이것을 이제 출애국기 가야 그때 이제 율법에 이런 제도가 나와요 계대결혼 제도라고 그러죠 계대결혼 형수치사법이라고 해요 형수치사법 그러니까 장남이 장남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차남이 그 형수와 씨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계대결혼이다 형수치사법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없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국기 가야 이런 법이 나오지만 지금 유다 이야기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육신의 생각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죠 이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율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 육신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읽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 계대결혼 제도를 형수치사법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유다 다말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끔 나오죠 그리스도의 그 계부를 보면 다섯 명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낳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장남이 실패하면 차남 차남도 실패하면 그 다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시를 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거잖아요 아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라도 시를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계부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시지도 말고 차라리 장남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꼭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꼭 그런 일을 해야만이 시가 보존되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실패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시를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얼마나 이게 궁색한 변명입니까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한 차원 더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시를 보존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미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서두에 첫 번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은 종이죠 종은 반드시 실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일곱 형제가 전부 다 실패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랬더니 누구의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제도를 준 줄 아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뭐냐 어떻게 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를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봄 22장 25절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형제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했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 부활 때가 언젤까요 부활 때가 부활 때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부활하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내 안에서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그때가 부활 때예요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러면 일곱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곱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일곱 날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유다와 다말도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흉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면 우리 안에 천국 있잖아요 천국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 보면 오난이 자기 씨를 땅에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수에게 씨를 안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 자기 씨가 형의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자기가 아들을 나도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형의 아들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진리로 표현해 보세요 진리로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진리로 자기 씨가 안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는 씨가 없다라는 것과도 같아요 사실은 씨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오난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난은 아들을 낳을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아의 딸 행위언약으로 태어난 종이죠 오난이 이 종은 실패로 끝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오난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실패로 끝난다 헛수고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는 오난이었단 말이에요 오난 근데 그 오난은 실패로 끝나야 돼요 실패로 끝난다고요 실패로 끝난다는 건 뭐냐면 내 의지로 살아왔는데 내가 나의 왕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내 머리로 살았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안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그게 실패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패로 끝나면 누구를 찾게 돼 있느냐 하나님께 전부 다 그냥 맡길 수밖에 없지요 두 손 두 발 딱 들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 설정했다 쉬헤트 아르차 이렇게 돼 있어요 쉬헤트는 뭐냐 샤하트 샤하트가 뭐냐면 부패시키다 멸망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레츠 땅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땅에 시를 땅에 버려서 멸망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도 땅에 떨어지니까 시 자체가 멸망이 됐죠 그리고 시가 땅을 부패시킨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이 뭐예요 땅이 우리 마음 땅이죠 우리 마음 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패시켰다 부패시켰다 그 시는 그 시는 종의 시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란 말이죠 그 시는 내 마음을 부패시켜요 그래서 이 시가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잘못된 말씀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내 마음 땅을 버린다고요 내 마음 땅을 부패시켜요 그래서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것은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외국에서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 전에는 정말 기뻤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미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한국에 얼마 정도 있다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듣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공고함에 빠진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내가 알고 있었던 말이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 그래서 온라인상에 유튜브에 있죠 유튜브에 괜찮다고 하는 말씀들을 전부 다 설립을 했대요 다 훑었다고 훑었다고 몇 개월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이상을 훑었대요 진짜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좀 더 지옥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뚫리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 출근시키고 나서 거실에서 커튼을 다 내리고 안 보이게 커튼을 다 내리고 불 끄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를 했대요 독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전에는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왜 그때보다 더 못해졌죠 이게 내가 왜 그러죠 도대체 무슨 말씀이 진짜예요 그러면서 뭐 토보든 뭐든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전부 듣기 싫더라 이제는 듣다가 아이고 그냥 내리고 내리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울면서 호소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고요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나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갖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나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무릎을 꿇어도 되고 안 꿇어도 좋지만 정말 그분과 독대를 하시란 말이에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호소를 하시고 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렇게 펑펑 눈물도 흘리고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다시 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들리기 시작하더니 다시 다시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떤 말씀 하나가 자기를 탁 치고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를 해결해버렸어요 해결해버렸어요 그 막혔던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말씀 그 막혔던 부분 그 막힌 담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때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분은 먹을 거 입을 거 풍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죽을 것 같다는 거 죽을 것 같다 밥맛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말씀도 듣기 싫고 이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광명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부림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했던 그런 씨름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죠 저녁이 와야 돼요 우리들에게 저녁이 그 저녁은 뭘 의미하냐면 평강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괴로움으로 올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저녁이 되면 괴롭단 말이에요 밤이니까 캄캄하니까 그런데 그걸 지나면 그분과 씨름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될 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냥 그러면 그런 일도 안 벌어집니다 어디까지 하다가 이런 얘기했지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을 차자에게 주었는데 차자가 씨를 안 주고 땅에다가 설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너 씨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오난은 오난은 씨가 없어요 사실은 생명이 되는 씨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땅을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행위 때문에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실패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로 끝나야 끝나야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오난처럼 하면 안 돼 그런 의미의 사람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고요 이걸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러죠 얘기 안 해도 알 거니까 자 11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셋째 아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죠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딱 뺐어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라고만 돼 있지 내가 언제 부르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유다의 속셈은 뭐냐면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염려해서죠 그렇잖아요 속셈은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표면적이란 말 표면적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막내 아들은 살려야 살려야 그 막내 아들이 사실상 영적 장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은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두 아들이 죽은 원인 그러면 다말이 없었으면 죽겠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원인이잖아요 그 며느리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과 이런 것과도 같아요 이게 모든 스토리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각자가 각자가 다말인데 그 아르라고 하는 에르라고 하는 장자와 장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오난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을 내가 하지요 분별을 분별을 하면 그 말씀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나한테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 오난 셀라 이것은 뭐냐면 사실상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죠 알면 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죽은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내가 알죠 그러면 의가 뭔지 몰랐던 말씀이 몰랐던 말씀이 이제 죽은 거죠 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죠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들이 다말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잘못된 말씀이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에르와 오난이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유다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유다는 여기서는 아버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아버지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세 아들은 뭐냐면 에르 오난 셀라가 세 아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죠 율법의 말씀 시를 생명의 시는 없어요 율법이니까 그 다음에 다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언약 백성을 의미하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다말이 아버지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가 원래는 없죠 원래는 없죠 없는데 이 시아버지와 결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들하고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결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인데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들이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나는 신부니까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가짜 그리스도가 누구였냐면 에로와 오난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짜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면 그 에로와 오난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죽었어요 자 그러면 유다와 결혼을 한다는 건 뭐냐 아버지와 결혼이죠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하나면 결혼한 거에요 안 한 거에요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과도 결혼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버지와도 결혼한 거죠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설명해 준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잖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도 신랑 신부로서 결혼을 했으니 된 거야 안 된 거야 결혼한 거야 안 된 거야 한 거죠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3일길로도 이걸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L 있죠 장자 L L은 죄에 대하여 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일길 죄에 대해서 첫 번째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죄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면 그게 죽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3일길을 가야 되는데 첫째 날은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오나는 뭐예요 두 번째 날 아들이니까 의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고 병자를 고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셀라는 심판이죠 셀라는 왜 죽지 않는 걸로 나오잖아요 죽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러나 누가 심판을 받냐면 유다가 심판을 받아요 유다가 아버지가 대신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신 심판 받으면서 자기가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말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와 유다는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자 11절 다시 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수절이 뭐예요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네가 과부로 과부의 신분으로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말이 어디로 돌아간 거냐면 친정으로 간 거죠 그렇죠? 친정으로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기 22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을 때예요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이 되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말이 친정에 돌아갈 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에 돌아간 것은 자식이 없이 집에 돌아갔어요 다말이 그것은 뭐냐면 아까 내 얘기에서 보면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면 이제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친정집에 다시 돌아가죠 아기 없이 돌아가면 처녀라는 거예요 그냥 처녀 그냥 처녀라는 거예요 시집 안 간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다가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너 친정에 가 있어 너 다시 처녀로 돌아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녀가 돼야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니잖아 시아버지가 그때는 왜? 처녀와 그냥 남자와 여자잖아 그때는 그렇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신분을 여기서 그래서 정결한 처녀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바울이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고 그러죠 정결한 처녀는 뭔지 알아요? 율법에 그 남편 가짜 남편들이 왔잖아요 아까 오난하고 누구예요 애를 하고 오난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리쳤죠 너 가짜야 라고 하는 것으로 물리쳤죠 드러냈죠 그것이 뭐냐면 정결한 처녀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남편을 율법의 남편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구나 이걸 알아먹은 거예요 이거 알아먹은 사람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다말이 그 신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진짜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유다로 여기서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 남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잃었더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대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으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수아의 딸은 사실상 비진리의 아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아의 딸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렇게 되잖아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죽었는데 위로를 받아요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위로는 뭐라는 뜻이냐면 이 나함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단지 위로 받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 돌이켰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그게 위로예요 회개했다라는 건 뭐냐면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건 뭐냐면 가짜 아내를 알아본 거예요 가짜 아내를 알아보고 하가를 내쫓으라 그러죠 하가를 내쫓은 것과도 같은 거죠 가짜 아내를 내쫓아라 그 종과 함께 내쫓아라 그러죠 그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나로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제 그 아둘람에 가서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가까이 사겠다고 그랬죠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뒷나로 올라갔어요 그럼 뒷나가 뭘까 이 뒷나는 이 분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당된 분깃 할당된 분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복을 받는 곳이에요 뒷나가 하늘의 복을 받는 곳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는 가짜 아내를 가짜 아내가 물리치셨죠 가짜 아내가 죽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진짜 하늘의 분깃을 받으러 뒷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분깃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가짜 가짜를 다 몰아내야 돼요 가짜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 자기 의로움 자존심 있죠 자존심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이 자존심 이거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아멘은 잘 하세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되더라니까 감사해요 자 근데 뒷나로 갔는데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양털 깎는다는 게 뭐냐면 털을 베어내는 거죠 양털을 깎는 것은 털을 베어내는 거죠 이게 회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털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털 율법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아도 털이 많았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근데 털이 없는 대머리는 누구예요 엘리사였잖아요 엘리사 털을 베어낸다는 것은 이제 진리로 전환된다 이거예요 율법에서 진리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자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지금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 딥나에 왔다라는 기별을 다말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으려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다가 지금 죽으려고 왔다 그리고 죽고 분깃을 받으려고 한다 하늘의 분깃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을 다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하늘의 분깃은 뭐냐면 유다도 아들을 얻는 것이고 다말도 아들을 얻는 것이죠 전부 다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도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심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다말이 변장을 하는 모습이죠 유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도 다 진리가 들어 있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한테 갈 때는 자기가 과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시아버지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대신 뭐예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온몸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덮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완전히 덮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짓는 모든 어떤 죄 있죠? 이거 하나님이 안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덮은 것은 뭐냐면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시체를 덮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기 하늘로 들린 것 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머리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부는 자기 머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면 신부의 머리는 누구예요? 수리성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신부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가 없어야 되죠? 그걸 너울로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울로 가렸다 우리 머리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분깃을 얻으려고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분깃을 얻으려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 좁은 문이 뭐냐면 에나임에 있는 그 문이에요 에나임이 뭐냐면 두 개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개의 샘 두 개의 샘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의 붕괴을 얻는 그 문 문 앞에 지금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말씀이 되냐면 셀라가 장성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유다가 안 주고 그냥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다한테 가겠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셀라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셀라를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한테 가냐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셀라는 유다와 하나라는 거예요 셀라가 장성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요청하다 청원하다 이런 뜻을 가진 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겠죠 셀라가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무얼 요청했겠어요 성령을 구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을 그러면 장성했습니다 이제 장성하면 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와 같은 차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셀라나 유다나 이제 같은 동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한테 가는 거예요 다 말이 셀라를 달라고 하든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 셀라는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라고 했으니까 심판에 대하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마지막이 뭐예요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워지는 것으로 여기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면 셀라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장자를 세워지잖아요 영적 장자로 세워지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다 자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려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그 며느리가 변장했기 때문에 그 며느리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무얼로 봤어요 장려로 봤죠 그런데 장려에 복장을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장려로 봤을까 하필이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창려 지금 방금 읽은 이 창려라고 한 단어는 자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음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음행하는 자 그런데 그 38장 21절에 보면 에나임에 있던 창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창려는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다 창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도 창려 맞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창세기 38장 21절에 케데샤 이 창려 이 케데샤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이방신전이 있죠 이방신전 이방신전에서 몸을 팔고 있는 그 창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방신들이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매춘 몸을 파는 그 여자들 그런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케데샤예요 케데샤 그러니까 이걸 음행과 케데샤를 동시에 번갈아서 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상 성전에서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성전에서 그럼 무엇을 범했는가 성전은 말씀이죠 결국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과 동침을 하면 그게 뭐예요 음행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창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려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창려와 같은 너희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창려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창려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려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세리들과 창려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창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반드시 창려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창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려는 육신의 몸을 파는 거죠 몸을 파는 거예요 몸을 파는 자가 창려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육신의 생각을 팔아서 내 육신의 생각을 팔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창려예요 창려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창려란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첫째가 가겠다 해놓고 안 갔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 해놓고 갔다고 그랬죠 갔다고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니우쳤다고 그랬어요 니우쳤다 이 니우친 자가 누구냐면 세리와 창려라는 거예요 내 율법의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노마의 석국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먹은 사람과도 같아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출해를 당합니다 유대기에서 쫓겨나요 세리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는 내가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죠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는 버림받아야 되겠죠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맨날 서글프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세상을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눈 이 세상을 보는 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이것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진리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녀도 마찬가지죠 나의 욕신의 생각을 다 팔아버렸으니 몸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장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장녀가 있어요 나쁜 장녀는 뭐냐면 주님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창계와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런데 얘네들이 진리인 자기들이 잘 몰라서 어떻게 했냐면 육체와 동침을 한 거예요 육체와 육체는 뭐냐면 율법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뭐라고 하던가요? 애굽은 육체라고 그랬죠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인데 신적 존재인데 애굽과 같은 존재와 짝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무얼 팔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팔아먹었잖아요 진리를 육을 팔아야 되는데 진리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장녀라고 그러는 것들을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17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내가 당신한테 들어갈 테니 당신이 그 대가를 뭘로 주겠느냐 그러죠 그 표면상으로는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와 다마리 창녀로서 그러면 그 몸가스로 무엇을 주겠느냐 했더니 뭘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염소 새끼죠 염소 새끼 염소 새끼가 뭘 의미하죠 번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 그 번제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줄 때까지 담보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물은 사실상 염소 새끼와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 이들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담보물을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 이거예요 뭘 주겠느냐 이걸 이제 다마리 얘기했죠 다마리 이걸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죠 이것은 사실상 이것과도 같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략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요셉을 사가지고 내려가던 그 미디안 제사장들이 뭘 싣고 왔다고 하던가요 유향과 세 가지죠 그와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도장, 끈, 지팡이 도장은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약속이잖아요 약속 약속에 도장을 꽝 찍잖아요 성령의 보증으로 너를 찍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너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끈은 뭘까요? 끈은 항상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 진리 그러니까 몰략과도 같은 거예요 몰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진리가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팡이는 뭘까요? 통치권이죠 지팡이 왕권 통치권 그러니까 황금과 같은 거죠 황금 왕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증으로 달라 담보물로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결혼이지만 사실은 다말이 처녀로 간 것과도 같은 것이고 그 시아버지는 그냥 남편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신랑 신부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우리 안에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혼인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부도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혼인을 하면 내가 뭐예요? 신부죠 그럼 아버지와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내 신분이 뭐가 돼요? 엄마잖아요 엄마 아버지와 했으니까 내가 엄마예요 그럼 내가 엄마가 되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죠 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신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연합으로 엄마가 되어서 아들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오묘한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으로 자녀들에게 늘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언약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아버지와 한 영으로 영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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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